되게 왔을까. 아, 진짜. 키고 왔는데. 저런 오빠였는데. 저런 오빠였는데 말이야. 진짜 흰 셔츠 잘 어울리는 거야. 저런 애기가 그렇게 말여다볼 것 같아. 진짜 애기. 어머, 미치겠다. 엄마한테 가자, 가자, 가자. 엄마한테 가자? 왜?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근데 저거 좋은 방법이야. 귀엽네.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거 편하잖아. 이동수단. 가정용 휠체완해, 가정용 휠체완. 물 마시러 갈 때 부탁 안 하고 직접 다니잖아, 이렇게. 원주 빨라. 아, 참. 밥 언제 되냐? 20분. 20분. 2, 30분. 도윤아. 네. 밥 먹을려면 한 20분 되는데 아빠랑 한 판 할까? 좋죠. 이리 와. 네. 아, 참. 진짜. 아, 너무 귀여워. 아, 정말. 왜 이런 거를 배워.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좋아. 언제 편하지? 아, 왜 그래. 너까지 왜 그래, 도윤아. 편하지, 이거. 리모컨 꺼내와.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뭐야, 이거. 세팅해, 세팅. 진짜, 진짜 애 같아. 야, 루미코는 요리줄이 잘하더라고요, 루미코 진짜. 그러니까. 오케이. 어우, 이거 반칙이야. 아니, 아니, 이거. 아, 힘들어. 생선도 있니? 생선도 있니? 생선 없어. 생선이 있으면 냄새가 낫겠죠. 먹고 싶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그치. 오늘 메뉴 뭐 뭐야? 김치찌개랑 계란찜이랑 밑반찬이랑 그 해초 무쳐 줄게, 해초랑. 그 해초 무침 살짝 매콤하게 해달랬지? 어, 매콤하게.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아빠는 생선구이가 먹고 싶은데, 도윤이는 좋겠다. 도윤이는 좋겠다. 아, 진짜. 누가 뭐 하는 거야? 너 먹고 싶은 거 있어서 좋겠다. 아빠. 로미 씨 형. 네? 아이싱 있죠, 아이싱. 약간 발목이 욱신욱신해가지고 아이싱 해야 될 것 같아, 엄마. 아니, 그러니까. 얘 따라왔어. 다리 붙이다가 이렇게. 이게 붙이면 꼭 이렇게 주골주골하게 돼. 여기 빨리 올려봐, 빨리. 여기 올리라고. 이렇게? 더, 더, 더. 더 올려놓고 있어요. 진짜 다 해 주신다. 아, 왔다, 왔다. 어쩌고 아이싱도 저렇게 탁 잘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달라 하지. 전문가의 성질이. 걸어다니니까 이렇게 붙여. 땡큐. 그 암인은, 그 암인은. 난 다해 주신 그 암인은.